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의 요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49장에서 5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암몬의 멸막을 말씀하십니다. 암몬은 모합과 함께 로세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으로 이어진 족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출애급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난에 입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합과 함께 암몬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모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고 암몬의 말감 숭배는 이스라엘의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암몬이 숭배한 우상이었던 말감은 밀곰 혹은 몰렉이라 불렸으며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었습니다. 말감 숭배는 열한기 상하와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에 나타나듯이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재단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문하세 왕도 인신제사를 지냈고 남유다 백성들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 토베사당에서 계속해서 인신제사를 지냈습니다. 말감 우상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부터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암몬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애돔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애돔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인 애돔은 이스라엘과 형제국이었으나 그들은 출애급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 악행을 저질렀으며 늘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돔 왕의 대로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애돔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후 애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마지막에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바벨론을 도와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애돔은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요새에 살면서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애돔을 향해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해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타메색, 게달, 하솔, 엘람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아람의 수도 다메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아람은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혀왔던 이방 민족으로 그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숙해서 하나님께서 게달과 하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유목민들의 사업이었습니다. 게달의 멸망은 이사야 2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엘람은 세메장자가 세운 나라로 바벨론 동쪽 산악지대에 거하며 끊임없이 전쟁 속에 있었고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자 메대와 연합하여 바벨론 제국에게 대항합니다. 하지만 결국 엘람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한편 엘람은 에스겔 기록으로 보면 매우 잔인한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람의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이후 회복될 엘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의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 예열은 곧바로 남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가는 길의 핵심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제국을 세운 지 70년 만에 피시 539년 바사와 메대가 동명하여 공격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로 제국의 변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예레미야 70년의 네 가지 의미 중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 그 시기가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회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함으로 겪은 고통의 역사를 말씀하신 뒤 흩어진 양들이 목장으로 돌아오듯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고룩한 시민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곧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와 교육을 통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18일 예레미야 49장 안몬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업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리리니 내가 전쟁소리로 안몬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 때문에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지질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불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허칸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오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오 그 모든 성업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저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요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팀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업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타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애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변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리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석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밭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석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근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지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석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고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설작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헛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아가 죽여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만굴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흐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안곤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50장 여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야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므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격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곧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하라 보라네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여를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야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뒷로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여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낚이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병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가를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너부간에 쓸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하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날아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물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음으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야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관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 또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으므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업들에 불을 지리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근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근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오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오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업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동하라고 나에게 명략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야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주짐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how do you get ready for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